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가상자산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뀐 것인지 저 박과장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 상속 증여 세법 변경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수익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전부터 세금을 물렸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 이에 대한 과세대상 평가액이 상속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현재 시가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로 이 평가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의 가상자산이라면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1개월 동안에 1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국세청 고시 사업장은 업비트, 드선, 코빗, 코이너 이렇게 4대 거래소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대상 거래소 4곳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A를 2월 5일에 상속 증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후로 1개월을 더하고 빼서 기산일은 1월 5일, 종료일은 3월 4일이 되는 것이죠. A가 1월 5일 업비트에서는 11,000원 빗섬에서는 12,000원 코빗, 코인원에서는 13,000원에 거래됐다면 1월 5일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은 12,250원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한 후 해당 기간 날짜로 나눠 산출한다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코인 자산이나 언급해드린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어떻게 선정될까요? 이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타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간, 공시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징여는 징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국세청에서는 올해 3월경부터 폼텍스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상자산 종류와 조회 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코인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가상자산의 상속, 증여세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법적 보호도 안 해주는데 왜 세금이 떼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래소가 지정이 된 게 보호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 보호를 떠나서 가상자산이 2개월이면 수익률 차이가 너무 커서 평가액 측정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불만이 있으실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는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가생이었습니다. ho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